숨이 있었던거 같은데 18목인가? 근데 왜 이게 밖에 안남았지? 공을 내가 있는쪽으로 떨구는거 같아요 아오 욕심이였어 욕심이 과했어 욕심이 과했어 아니야, 메이로울 때 때리자 깼다! 슬픔 침대 마지막으로 슬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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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링 열심히 모아서 목숨 부지하면 괜찮지 않을까? 목숨 부지지오 목숨 부지지게 어? 올라가볼까? 그쵸? 아 뭐 있네. 없는 줄 알았네. 뭐가 있으시네? 안 돼! 저거 달아도 데미지 하는구나. 너무 많이 먹어 놔야 되는데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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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엷 어? 제자브 영상이. 아 나 진짜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. 안돼, 짱까랑 1링 메타 보스인가요? 뭐가 나오지? 쟤 또 어떻게 때려? 오야 오야 어 리우 없어! 쟤 어떻게 때리지? 아 알았다 알았다 옆구리를 때려야 되구나 우리 거지같은 어? 네 아임 들어가세요 너무 어려운데? 불 안 들어올 때 때리라고요? 그런거 같은데? 오늘 엔딩 가능한 부분? 나도 몰라 이제 아니야 그것도 안되겠다 잠깐만 안되겠다 필살기를 써야지 어쩔 수 없어 우리에겐 세이브 친구가 있습니다 왼쪽 아래에서 위 왼쪽 아래에서 위 저기 머리요 머리? 빨간색 부분 어디에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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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때려야 될지 모르겠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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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테일즈 판동 진짜 개쓰레기 같네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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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죽던데요? 원래 이렇게 어려운 게임인가? 아 아까 해봤어요 아까 불 안 들어왔을 때 뭐야 되네? 되네 쉽네 판정이 어긋나구나 되게 애매하구나 이게 잘 잘 해야되네 잘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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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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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